사실은 이제 아버지의 아버지가 쓰신 돈이고 그걸 이제 어머니가 어머니 친구를 통해 아버지께 빌려준 사업이 되게 그때도 IMF 입대고 해서 사업을 하셨기 때문에 사업 자금으로 쓰인 건지 부도를 막기 위해 쓰인 돈인지는 모르겠으나 오롯이 아버지가 쓰실 돈을 이제 어머니는 어머니는 또 신용도 좋고 친구도 굉장히 많아서. 그래서 그분뿐만 아니라 빌리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다 아버지께 드렸고 그게 결국 공중에 다 뿌려지면서 누구나 겪으셨겠지만 IMF 시절에 그렇게 저희도 부도라는 걸 맡게 되고 힘들어졌던 것 같아요. 그러면 그게 이제 일이 작년 말에 터졌는데 빚은 IMF 때였다면 1997년, 8년 뭐 이럴 때란 말이에요. 꽤 됐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게 작년에 불거졌다는 거는 김영희 씨가 유명해진 다음에 이제 이렇게 돼버린 거 아니에요. 뭐 그것도 모르겠고 사실 유명해진 거는 그 이전이기도 하니까 2010년이기도 하니까 뭐 그렇지만 사실 엄마도 이제 서울 상경하고 뭔가 저희 어머니도 방송을 했잖아요. 어머니 굉장히 밝고 재미있으시죠. 그래서 뭔가 굉장히 좀 계산적이지 못하고 굉장히 그냥 감정, 감성적으로 사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어찌 됐든 간에 나머지 빌렸던 빚들을 서울에 오셔서 어머니는 다 갚고 계셨어요. 방송 활동을 하면서 저 역시 보태드리기도 했고. 그런데 이제 그 이번 사건에 있었던 그 상대방 측의 돈은 아버지가 책임지고 갚기로 하셨던 부분이었고. 그래서 나머지는 굉장히 엄마가 갚으면서 활동을 했기 때문에 전혀 그런 저희가 뭐 그렇게 나쁠 일이 없을 거라고 생각을 했고. 다만 이제 제 불찰이기도 한 건 연락을 끊고 왕래도 없이 지내는 사이이기 때문에 아버지와. 그래서 어떻게 돼가고 있는지 뭐 갚고 있는지에 대한 거를 살뜰히 살피지 못했던 거는 확실히 제 불찰인 것 같고. 어디까지나 갚고 계신다고 생각을 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봤더니 갚긴 하셨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법적인 금액 너무나 말도 안 되는 조그만 금액을 갚으셨고. 그리고 법적으로는 끝이 나셨고 어머니는 이건 도의적으로 아니다 해서 친구분과 통화를 해서 원금을 주기 직전까지 내가 갚아 나갈 것이라고 얘기도 했고. 서로 안부를 물으면서 그렇게 좋게 마무리가 됐었죠. 꽤 큰 돈입니다. 한 6천 얼마인데 아버지가 7백 얼마를 갚으셨으니까 5천 얼마가 남은 거겠죠. 그리고는 그렇게 서로 좋게 얘기가 끝났고 어머니는 그 친구의 돈을 굉장히 걱정을 많이 하셨어요. 아버지가 힘들어졌다는 얘기를 들은 후에 그게 한 10월이었던 것 같네요.